휴일도 마다하고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잇따라 감전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CCTV가 촬영 중인 사실을 알고도 버젓이 얼굴을 드러낸 채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신동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만 2천 볼트 고전압이 흐르는 변전소입니다. 열처리 공장의 직원 47살 유모 씨는 오늘 오전 하청업체 근로자 41살 진모 씨가 감전돼 중상을 입자 사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근처에 갔다 고압선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의 남성이 점주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합니다. 이 틈을 이용해 또 다른 일당이 금고에 있는 현금 20만 원을 훔쳐 달아납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 3명은 CCTV가 촬영 중인 사실을 알고도 유흥비 마련을 위해 태연하게 얼굴을 드러낸 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치솟는 불길을 피해 50대 남성이 베란다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잠시 뒤 구조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반쯤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은 담뱃불을 붙이려다 옷에 옮겨붙어 불이 났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